오기 잘했다 맞췌 네 마운트 헤드 마운트 헤드 님들 테리 막아요 테리 왜 스테이 딱 붙여 딱 붙여서 디스마운트 하세요 디스마운트 핑이 헤드 핑이 헤드 마운트 타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올게요 살짝 병사 잡을게요 병사 킬 잡을게요 병사 킬 잡을게요 음식 만드세요 다같이 병사에 인게이지 5,5,4,3,2,1 얘네 은시발미 있는거 물어봐볼래요 네 내렸어요 없었대요 일단은 네 오시키노 오른쪽 밑에는 오시 소리 왜 들리냐 오른쪽 밑에 뭐 있냐 앞으로 가지마요 얘네 은시발미 적어놔 갑박 없어요 아무것도 안 읽고 있어 다같이 적어놔세요 5,4,3,2,1 터트린 이거 한번 해 잡았죠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병사 잡을게요 두 패스 레디 샤먼트 패스 레디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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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빼요 안 들어갈 거예요 안에 병사부터 잡을게요 여러분 병사부터 안에 병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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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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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걸어봐요 1파티 조금만 N으로 걸어봐요 인사이드 1파티 5,4,3,2 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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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N으로 약해 1파티 N으로 약해 S로 빠질게요 S로 빠졌어 다시 병사 앞에 먹었어요 여러분 키버킹 걸어들어와요 걸어들어와요 오 야야야 뭐야 이거 에브리언 인사이드 아니다 취소 취소 1파티 1파티 초크로 얕게 5,4,3,2 1파티만 좋아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디벤스 깜빡패스 들어오세요 에브리언 초크 넘어왔어 2,2,1 5,4,3,2,1 랩 힐러 아프죠 이거 지금 앞에 샬로티벡 해야죠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백 백 백 이거 힐러 다 죽어요 더 들어가면 안 돼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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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먼저 병사 먼저 병사 먼저 병사 먼저 병사 먼저 병사 먼저 1파티 병사 인게지 5,4,3,2,1 얘네 아예 할배 힐까지 뺏음 부활 주변 주세요 부활 우리 한 명 네 디벤님 다운됐어 킬러 한 명 부활 바꿀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가서 죽어 있는 거야 이거 메이드 바로 옆에 조심조심 옆에서 하면 조심 앞에 힐 좀 해줘요 들어오세요 안되겠다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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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방향 디펜스팅 할 면 봐줘야 된다 뒤에서 뭐가 올지 모른다 지금 알겠죠 살렸어요 네 다시 병사 갭 잡아요 병사 갭 잡아요 병사 갭 잡아요 병사 갭 잡아요 얘네 창 끌고 가니까 조심하세요 네 블럭하는 보니 네 엔디 이제 존재했대요 오린인데 34 레드로 되죠 뭐야 다시 돌아가는데 스텝으로 에스 방향 블럭 뭔데요 에스 블럭 쳐 보고 올게요 에스 블럭 쳐 보고 올게요 에스 블럭 치고 보고 올게요 에스 블럭 치고 보고 올게요 보호하기 이 새끼들 여기 없는데 에스 오 23레벨 밖에 안되고 지금 저희 31레벨 할배 잡을게요 할배 잡을게요 다같이 할아버지 위로 얕게 5 4 3 2 내 옆에 떴다 하람에 상처 에스 블럭 치고 얘네 아예 밖에 있음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웨스트 에이펙스에 있는 에이펙스 테리 밖에 있는 드라비에 있음 요새 리셋죠 에이펙스는 저 여기를 건넜어요 다 바퀴어 저 마운트 지금 물다른 쪽으로 다같이 할게요 5 4 3 2 어 빼 빼 빛핀핀핀锥 안되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나 에이펙스 지금 마운트 하고 또 내려와요 어 밴드시 죽겠는데 핀보이 잠자로 힙핵스 여기서 티마 있어요 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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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스랑 초커에서 배치중이에요 지금 다리에 스스가 있어요 디펜션 한 번에 에프 있어야 돼 커버해줄게요 얘네 초크 열었어요? 쪽 빠지고 있어요 포컬 타면 쏴줘요? 얘네 나가려는 것 같아요 이스트로 간다 이스트로 간다 돌았어요 이스트로 돌았어요 이스트로 불타리로 이스트로 초크로 쭉 떼는 중이네 얘네 혹시? 기다려 여러분 수수 많이 써있어요 여러분 N으로 와요 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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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볼 밤 수세요 조심하세요 얘네 묶을까요? 물다리? 지나서? 물다리 지나가는 중이네 묶어주세요 물다리 S에서 물까요 여러분 저희 물다리 이스트로 붙여서 오세요. 이스트로 붙여서 얘네 초크는 지금 안 먼저 얘네 물다리 넘어와 있어요 여러분 물다리 건널게요. 그냥 물다리 이스트로 붙여서 물다리 건너세요. 저한테 이기지 봤어요. 저한테 이기지 썼어요. 건너와요. 덮을게요. 이스트로 와요. 이스트로 이스트로 다 같이 웨트 딥 5 4 3 2 1 웨트 왔던 길 사정말 빠지면 안정화 그리고 딥라인 은심밤 조심하세요. 지금 올거에요. 지금 알겠죠? 지금 뒤에 훔치지 마요. 지금 빠져라. 스스로 풀푸시. 저희도 푸시. 저희도 푸시. 딥라인 은심밤 체크해야 돼요. 인사이드 QW 치면서 오세요 여러분. 인사이드 QW 치면서. 사외로 풀푸시죠.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저한테. 걷기만 걸어요. 걷기만 걸어요. 1파티만 얕게 웨스트로 5 4 3 1파티만 1파티만 1파티만. 에브리언 NW 딥. 웨스트 딥. 5. 오글스 써요. 4 4 2 1. 1. 쪼쳐쳐야 돼. 에브리언니. 쪼쳐가. 쪼쳐가. 한참 본다. 한참 본다. QD 깔아났어. 한참 본다. 한참 본다. 1파티. 왼쪽 밑으로 와봐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다같이. 5 4 3 2 1.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죽이자. 죽이자.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쫓아 봐요. 죽이자.